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2월 14일 날 서울시 선관위 지도가의 김성겸 주무관이 조사권 발동에 대한 공문을 저희 측에 보내왔습니다. 내용 가운데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2022년도 1월 15일과 2022년도 2월 28일 귀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공병호 tv에 게시한 투표지 분류기 및 사전투표 조작이 있으니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영상들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이나 검찰처럼 조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선관위 측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당일 투표를 독려한 부분과 투표지를 잘 접어서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투표함에 집어넣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방송한 것을 아마 쿡 집어서 조사권을 발동할 그런 모양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는 바로 선거의 자유방해주라는 아주 이색적인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선거의 자유방해죄. 그 2항에는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제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육체적으로 감금해 가지고 투표권을 투표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거의 자유방해죄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튜브 방송에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적용하겠다. 참으로 희한한 법이구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 투표를 권고하는 방송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에 속한다고 선관위가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사전투표 동료도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이지 않는가 그런 의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사전투표를 동료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당일 투표를 동료할 수 있는 것이죠. 사전투표 동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당일 투표를 동료하게 되면 바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그런 범죄에 속한다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빳빳한 투표지 대신에 저번 투표지 또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아마 선관위 관계자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떤 일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런 놀라움이 함께합니다. 저는 사전투표에 부정 의혹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당일 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주장은 국민의 알걸리 차원에서 권장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공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동시에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위법인 선거법보다도 훨씬 더 상위법인 헌법에 따른 기본권으로 이것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주목할 만한 일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덮어 씌우려는 사람에게는 그 범위를 무한히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나 의욕을 제기하는 모든 행위를 무슨 범죄로 모을 수 있는가 하니까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그런 범죄로 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의 공정성과 정직성과 무결성을 밝히려고 하는 거의 모든 방송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덮어 씌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아주 중요한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파이낸스투데이의 인세영 기자와 쌍벽을 이루면서 선거 정직성 문제를 오랫동안 집요하게 파헤쳐온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가 한 인터넷 방송에 나가서 김문수TV입니다. 사전선거가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선거를 독려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바로 그것을 검찰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기소한 겁니다. 아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지시를 내렸을 것이고 조사를 했겠죠. 그다음에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검찰에다가 기소 의견을 냈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를 안 했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14일에 내려진 조충열 기자와 김문수TV의 진행자 권핵부 씨에 대한 사건 개요와 재판부의 판결문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중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사건 개요는 2020년도 4.15 총선 전인 4월 초에 유튜브 채널인 김문수TV에 출연한 그런 조충열 기자의 발언 그러니까 발언 요지는 사전 의혹이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 대신에 당일 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런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시에 의해서 조충열 기자와 사회자인 전직 언론인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2항 선거의 자유방해죄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위반했다고 이렇게 고발해서 국민참여 재판을 거쳐가지고 선거의 선거방해죄 최초로 아주 전격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피고인들의 국민참여 재판 요청을 재판부에서 수용해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편결을 내렸고 재판부에서도 무죄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맹악해야 되고 특히 행벌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자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맹악하여자 합니다. 행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되고 문헌에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니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검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습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행성 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권을 가집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 또는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활발한 토론이 가능해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판결문이 고무적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판결문에서 지금 지적한 내용이 앞에서 이미 제가 지적한 겁니다. 선거란 것은 공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폭넓은 비판이나 의심이 다 공론화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고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의심이나 의혹을 그냥 선거를 방해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확대 적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바로 판결문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한 것은 만일에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확대해석하게 되면 어떤 종류도 국가가 실시하는 선거에 대한 부분에 이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도록 하는데 이와 같은 선거의 자유 그런 방해죄가 확대 적용될 수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국민참여에 속한 그런 시민들이 잘 판단을 해 주신 거죠. 정거의 바탕을 두고 국민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보다도 당일 투표를 권고한 것이 어떻게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죄라고 믿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시하고 이를 서울시 선관위가 수행한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논리를 법원이 수용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 땅에서 선거 정직성을 밝히려는 모든 종류의 의심이나 의욕 제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두 다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린 것은 자신들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의문이나 의욕을 제기하는 모든 시도를 원천 금지시키겠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게 됩니다. 늘 걱정하고 우려해왔던 것은 점점 대한민국이 중국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선거의 자유 방해죄의 적용에 대해서도 바로 대한민국이 중국을 닮아가는 그런 일종의 하나의 징표 가운데 하나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마는 담당 검사는 또 항소를 해서 2심이 어떻게 나올지 또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이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 그리고 당사자를 그렇게 그런 것을 밝히려고 한 당사자를 괴롭힌 것은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원래의 당일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선거 방해죄에 그렇게 해당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당일투표를 권하는 것이 어떻게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시하고 이것을 서울선관위가 조사한 다음에 이를 검찰의 선거사범으로 아마 넘긴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모든 것을 위축시키는 사회로 가고 있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선거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공적인 이슈니까 의욕이나 의심을 제기한다고 해서 의욕이나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이 사적인 이익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런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선거가 더욱더 공정해서 국가가 더욱더 바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것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옥죄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유의 소중함을 더 많은 시민들이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설마 별일이 있겠나 하지만 또 다른 것들이 계속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지난 12월에 조충열 안동 데일리 기자에 관한 그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대해서 원고 피고 승소를 내린 부분들은 무척 소중한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